저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중앙선관위가 이거는 반드시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정상이라는 것은 K값이 1이 나와야 되거든요. 근데 1.5가 나왔거든요. 그리고 제가 이거는 비정상이라고 얘기하거든요. 그러면 비정상인 것이 나왔으니까 중앙선관위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설명을 해줘야 돼요. 가장 확실한 해법은 투표소에서 투표가 끝난 즉시 바로 그 자리에서 숙여표를 하는 겁니다. 만약 그렇게 절차를 바꾸는 데 시간이 걸린다. 지금 현재 조건에서도 이 문제를 상당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. 먼저 투표 분류기를 사용하지 않고 먼저 숙여표로 분류를 한 다음에 그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투표 분류기를 말 그대로 보조적 수단을 확인하고 테이블 하나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. 사람이 새는 순서를 기계 앞으로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. 이 간단한 걸 안 하겠다. 그 사람이 범인이죠.